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인 개울에 춘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또 담아오고 찬물이 봄바람의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안모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모라시던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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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가지는 안물을 아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나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안물 아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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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